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오픈됐죠? 왜 이런 사진이 많으세요? 진영이 귀엽네 아 제법, 신났네 와 잭슨 귀엽다 저는 좀 정상적인 짤 좀 올려줬으면 정상적인 짤은 재미가 없지 자, 다 들어왔어요. 와우, 굿굿굿!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좋아요. 물주먹. 주먹쓰. 내 손들어는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긁은 거죠? 뭐야? 왜 손들어는 긁어? 진짜 이건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재밌다. 문제당 10명씩 새로운 아가새 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행복, 행복, 행복. 근데 이런 거는 누가 만드는 걸까?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드로잉 퀴즈 개떡찰떡 코너 시간입니다. 네요. 저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그 힘으로 모여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퀸트들을 조합해서 정답 공문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아, 그려볼게요. 그림에서 정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넓나요, 이게? 텍스 형, 텍스 형. 아, JJ 프로젝트 나 이렇게 사랑하구나. 진짜 나 사랑한다, 진짜. 한 번 보여주시죠. 오, 한 명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 자리에 있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진짜요? 쇄골이야. 오, 진영. 나 그 사진 너무 좋은데, 진영. 잘생겼어. 오케이. 그리고xt legen 나도 맞다구요. 네. 시작해 볼까요? jede가 Half million indicated. 일곱 50명 authentically. 이것 솔직히 내가 그리니까, 알거야! 이것도 지금. 이거 진짜 유명한 짜리야 nog. 저거. 보여줄게요.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이제 카레 이야기 prêt不多. 리혁 Complex, 난 내가 찍어준 사진은 이렇게 유용하게 너무 하잖아 어떡해 쟤 하나씩 긴장해 오오오오오 막 우와 진짜 똑같아 나 억지어 그냥 못 그린 것 같아 나니? 뭐하냐 이거? 나 한 번만 그렸어 아아아아악 뭐야 저거 지금 진짜 웃긴다 넘어지는 짤 지금 다른 짤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 퀴즈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못 찍어 하하하하하 이거만 알려줄 수 있어? 해봐야 해! 농구! 농구! 와 이거 답 거의 다 알려줬는데? 뭐해? 아! 비슷한 거 왔어! 비슷해 비슷해 어! 거의 과일 거의 아예 그린 거랑 똑같아야 해요 잘하네 왔다~! 아 진짜? 우리 진짜 아티스트다! 나부터 그림에 벌써 답 나올 것 같아 한 번 먹어 그렇게 짜있는 거 나 솔직히 이거면 나오지 않냐? 먼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거리 뭐예요? 상추예요? 일단 다들 그 거에서 거였을 때라고 맞추고 있는 당연하지 난 그 식물 머리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와 잭슨 와 잭슨 형 화제하지 마 일단 저 사진을 찾았다 네 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잘 그렸다 브랭 나 진짜 짧게 그려야 돼 내 머리는 뭐야? 야 진짜 미안한데 내 머리 본 적이 있어? 아 근데 마크는 우리도 좀 심각한데? 야 아니야 마크 형이랑 재봉 형은 좀 살아나yen 아 야 우진이 괜찮네 나 한 부분만 봐줘 제발 우리가 지금 화늘 인생 망한 애가 평화 드렸어 맞춰서 쪽에 맞춰서 아 우리 여기서 오늘 뉴버전 한 번 만들어 볼까요? 공중에 있는데 공중? 아 우리 많이 컸다 근데 이거 우리가 뉴버전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퍼즐에 퍼즐은 가슴이 내 얼굴 진짜 왜 저래? 너도 지금 그래 난 이거 좀 아니잖아 지금도 그래 행복한 줄 알아? 나 화장하지 마 봤어? 뭐하면 110억가 나와요 진짜 빨리 왜? 마지막으로 한번 연속하겠습니다 머리 넘기는 디테일 봐봐 아까 이런 사진이 있네요? 마카노도 피할 수 없구나 방금 유겸이 입술사진 올라왔어 베베베베베베베 입술 뭐 안 발랐는데 입술 뭐 안 발랐는데 뭔 생각으로 야 근데 무슨 생각으로 한 거 아니야? 조용히 하라 입술 뭐 안 발랐는데 오케이 이거 뭐해? 잭슨씨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스티라이셔 코드 저장 저랑 저랑 저장 말고 뭐가 저장이야 그럼 네가 읽어라 음성 메세지 한번 보내볼까요? 시작 여러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가씨 달성형형이요 달성형이요 나갔어 누가 하는؟ 었어 수고하셨습니다.